그렇지! 이거지! 이게 해능이 돼야 된다고! 이 나의 루카쿠은 호러스에 이은 호카쿠이가 이렇게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었다니까 이상하게! 스탭 보고 가겠습니다! 일카의 만내 퍼포먼스를 한번 보고 갈게요! 자... 호카쿠이! 호카쿠이가 오늘 한번 본캐! 영입을 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! 폭력 100이! 어우... 빠르네요! 이 등치에! 190cm에 94kg! 근데 급여는 17밖에 하지 않습니다! 어... 그래서 급여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 골글리 99 약간은 아쉽지 않나 싶어요! 하지만 슈퍼호가 세기 때문에 디디슛이나 디후려버리면 잘 들어갑니다! 중거리슛도 루카쿠 자체가 중거리슛 굉장히 잘 들어가요! 거의 레이저처럼 빨려들어가고 위치 선정 괜찮구요! 발리슛 뭐 나쁘지 않아요! 근데... 크로스 패스 부분도 다 괜찮아요! 뭐 시야도 뭐 공격수치고는 괜찮은 편인데 이 친구가 뭐가 달라졌냐면 오늘 이런 호가공이가 드리브를 굉장히 좋아했어요! 와 드리블 수치가 어마어마합니다! 1카에 97! 이거 지금 5카를 달아버리면 장난 아니에요 진짜로! 이게 5카를 달아버리면 그냥 만내비 이 정도 되는데 여기서 1씩만 빼주면 돼요! 제가 5카를 영입을 했고 5카를 기준으로 좀 볼게요! 이게 1억 후반에서 2억 대죠! 2억 초반 정도? 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막 엄청나게 비싸진 않아요! 어... 근데 이렇게 지금 능력치가 나옵니다! 우와... 속에서 보세요! 드리블 보세요 여러분들! 드리블! 드리블이 미쳤어요! 그게 약간의 거의 뭐 이렇게 치달할 때 달리기 하는 거 보시면 치고 달리는 것 돼가지고 진짜 뭔가 어?! 뭔가 루카쿠가 이런 드리블이 나와?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드리블이 빨라졌어요! 근데 쓰읍 단점이 어마어마한 단점이 있죠! 야! 몸싸움도 오화 110이고 헤데도 детей 130 좋습니다! 좋은데 쓰읍 크으어어어어어어어 민베리 닌척이erved 76 밸런스가 61 그래서 이렇게 턴하는게 좀 느리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드리블로 한번 턴을 좀 하면서 써보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확실한 확실한건 드리블을 전진드리블을 칠때 전진드리블 빠릅니다 뭔가 모르게 빨라요 아 보통 체격으로 바뀌면서 체감이 더 좋아졌어요 진짜 신기하게도 체감이 좀 좋아졌습니다 체감이 좋아진 룩 같고 부케에서 한번 써보다가 3카를 써보다가 5카를 본케에 전격 영입하게 됐습니다 한번 써볼게요 슈팅이 조금 아쉽네요 지금은 오카의 퍼포먼스 합니다 와 루카쿠 역시 몸땡이 스쿠트 와 루카쿠 침투 오집니다 그렇지 이것이 바로 2호의 호카쿠 이것이 바로 2호의 호카쿠이죠 침투 오지죠 이게 뭔가 참여도가 달라요 이게 지금 어제 쓰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참여도가 달라 참여도가 다른 것 같아 그래서 확인을 했더니 역시나 참여도가 바뀌었어요 참여도가 좀 다르게 나와있더라고 몸싸움은 지렸는데 역시나 밸런스의 문제를 방금 보여줬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루카쿠 이 저 체격에 속력이 109 나오면 엄청나게 빠른 거 아니야 여러분들 나 6화 쓰고 싶어 110 나오잖아 속력이 숙우튼 왜이러는걸까요? 룩갖고 뺏어먹는거 봐 네이마라한테 줬어요 룩갖고의 힘 수컵 수컵 룩갖고의 중거리 수컵 키퍼가 반응을 못해 오? 넘어간다 아 아까 보고 있는거야 그냥 침투해줍니다 루카쿠의 침투 스피드가 빠르니깐 이게 루카쿠에요 여러분 한 번만 나갑니다 까푸스 그렇지 이거지 이 해능이 되야된다고 나의 루카쿠는 호루스에 이은 호카쿠가 이렇게 마무리를 해줘야되는데 이게 안되고 있었다니까 이상하게 내 유튜브에? 아이씨 뭐 환경이다 아 야 레프리아 왜 파워를 안부러 nom 예 amız 엉 로 엉 로 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아아아 굿 그러치 꺼꿋스 좋아 따라가자 다른 것들 후꺼궁 까비 사악! 아휴 까비 이럴 와.. 슈팅 보조 오케이! 좋아요 까꿍쓰! 바로다 그냥 역전해버리죠 우리의 호까꿍 황경이가 하는 폼에 저 자체가 김정민식 4-3-4 아니야 지금? 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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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해! 나 S 눌렀어 진짜로 진짜로 S 눌렀어요 패스하려고 S 눌렀는데 이게 뭐하는.. 뭐하는 거야 와.. 나 진짜로 S 눌렀어 누가 지금 딜을 갈게 했어 안그래? 와.. 음바페 못 맞궜다 뭐야 이거 음바페 뭐야 이게 와.. 와.. 이거 졌어 아.. 혈압 올라 오.. 웃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